안녕하세요. 빨간칭입니다. 윤수성 FNC 상장일이죠. 공모가 49,000원에 시가가 90% 정도 결정될 때 보여지고 6개월 한매 청구권 있으니까 좀 지켜봐도 되겠지만은 그닥이죠. 기간은 보유하격이 없고 유통가능 주식수는 220만주, 1,100억 정도 되고 28.32% 220만주, 1,100억 장 시작됐고요. 저가는 4만 1,500원에서 일부 체결이 되면서 바로 찍어 올랐죠. 전혀 10주 받았고요. 4만 9,000원 순실로 6개월 한매 청구권이 있으니까 끝낼 수도 있지만은 좀 기다려보는 걸로 일단은 일단 시가 위로 좀 올라왔고요. 4만 5,000원 4만 5,400원까지 다시 눌리네요. 시간이 좀 흘렀고요. 저점이 점점 낮아지죠. 4만 950원 또 이거 한 6개월 들고 있어야 되네요. 되게 귀찮은데 10주 받았고요. 49만원이니까 수수료는 없었고요. 4만 9,000원 손실이라는 거죠. 손실이 확정된 건 아닌데 코스닥이 730이니까 오늘 종가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보다 10% 이하만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나중에 4만 9,000원에 90%는 보장을 해주니까 4만 9,000원 손해보고 이번 달에는 계속 공모주가 손실이죠. 계속 이런 경우도 쉽지 않은데 사실상 너무 까불다가 앞으로는 자중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청약하는 걸로 시간이 좀 지났고요. 3분 봉 차트 상으로 조금 올라왔죠. 4만 1,000원 언더에서 4만 3,000원까지 올라왔고 갈 길은 멀죠. 아직 거래량은 실리면서 좀 올라와야 되는데 한매 청구권이 4만 4,100원에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실리지 않고 매물은 쏟아지지 않죠. 4만 4,100원이 좀 넘어선다 그러면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겠죠. 거의 시가 근처까지 왔고요.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. 사실 역시 시가, 한매 행사가 근처에 오니까 늘리죠. 일단은 공모로 받은 분들은 4만 4,100원에 매도할 수 있으니까 이 밑에서 매도할 이유는 없고요. 저 같은 경우는 4만 5,000원 정도의 매도를 걸어 놓고 기다려 봐야겠죠. 매도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당분간 기다려야 되고요. 점점 또 수요 예측이 안 좋거나 경쟁률이 안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더더욱 보수적으로 청약을 해야 되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, 다음 주 스펙이 있는데 스펙 청약은 건너뛰는 걸로 해야 할 듯 하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